아직 안 잤네? 둘째 주 금요일이잖아 안녕하십니까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다 하면 다 된다며 느낌이 없거든 아까부터 나한테 반말하시네요 고백아 한살 누나잖아 이재순씨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? 제가 꼭 티를 내야 하나요? 미리 가서 기다릴게요 괜찮아 인간은 모두 정사본능이 있대요 그 본능을 억짜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? 법부장님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! 정신! 깜짝이야! 이걸 왜 보고해요? 미리 얘기 안 했다가 걸리면 어떡해 병부! 제가 오영욱씨 안사람인데 으아아악! 저에요! 제슨이! 남편 사랑해? 연경씨 사랑해? 그럴걸?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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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